제가 자바스크립트 제대로 배우기로 제목을 정한 이유는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곳에 존재하죠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나 네이티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그리고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구에스 코드나 슬랙도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죠 그리고 3D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나 여러가지 사이트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로봇 AI 인공지능 쪽에서도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파이썬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자바스크립트도 인공지능 쪽이랑 IoT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제가 실무 현장에서 보면 자바스크립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개발하는 개발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구동이 되고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고 개발해야지만이 우리가 리액트라든지 뭐 모터릴 UI 라든지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사용하는 단계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리액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 컨설팅 가보면 리액트를 리액트 구문을 보면 왜 그렇게 리액트 구문이 작성되어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카피앤페이스트로 그냥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바스크립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개발하는데 제가 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많이 구인을 하고 있고요 가장 인기가 높은 언어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자바스크립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탑 스킬 보면 자바스크립트가 단연 1등이고 이제 SQL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SQL이 그 다음 2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자바는 이제 레거시도 많고 그리고 빅데이터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가 아직 3이고요 그리고 HTML, CSS, .NET, C-SHOP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 라는 언어도 있고 하스켈 뭐 많은 언어들이 자리 다퉁을 하고 있죠 뭐 러스트도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도 다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언어만 가지고 개발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뭐 회사에서 자바를 쓴다고 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는 다 쓰고 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왜 이렇게 곽강을 받고 있냐면 자바스크립트는 펑셔널 프로그래밍 랭기지예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C++이나 자바로 개발하는 명령형 프로그램이 있죠 그 명령형 프로그램은 구구절절 뭐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구동이 되고 뭐 이런 걸 구구절절 쓰는 방식이고 선언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어떤 걸 실행하겠다 그쪽에 집중해서 코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갈비탕을 끓이는데 명령형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게 되면 육수는 어떻게 끓이고 육수에다 뭘 넣고 이런 구구절절을 쓰게 되지만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그냥 육수에다가 뭐 갈비를 넣고 삶으세요 이런 식으로 실행에 집중해서 코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agile 하고 읽기 쉽고 테스트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죠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고 나면 타입스크립트를 배우겠지만 타입스크립트도 자바스크립트의 프리 컴파일러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자바스크립트는 서버나 클라이언트 모바일 IoT AI 모든 곳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구글에서 만든 V8 엔진이 이제 많은 기여를 했죠 그래서 워낙 빨리 컴파일되고 빨리 실행되도록 하는 엔진이 개발되면서 자바스크립트는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드JS 라고 하는 런타임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을 우린 브라우저만 기존에는 있었지만 노드JS가 출현하면서 노드JS로 자바스크립트를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실행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드JS를 만든 라이언달이라는 개발자가 최근에는 디노를 만들어서 보안에 안정적인 그런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을 만들었죠 그래서 조만간 노드 환경들은 디노로 많이 변경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다양하고 훌륭한 프레임워크들이 많아요 서버쪽에는 우리가 익스프레스JS 노드할 때 배우게 될 익스프레스JS와 패스트파이 코아 뭐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있고요 클라이언트 쪽에는 리액트 모바일앱은 리액트 네이티브겠죠 그 다음에 뷰JS 앵글JS 앰버JS 최근에 관심도가 가장 높은 스벨트 이런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리액트는 페이스북에서 만들어 가지고 페이스북이 사용하고 있고 뷰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샤오미 이런 중국 쪽에 대형 벤더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앵글라는 구글에서 만들었으니까 구글이고 앰버JS 같은 경우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링크드인, 디스코스 그 다음에 그루폰, 그 다음에 카카오 디벨롭 이런 쪽의 사이트들이 다 앰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한 회사에서 한 가지만 쓰진 않아요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고객용 애플리케이션은 뷰로 작성했다가 작년부터 2020년부터는 리액트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어드민 툴 이런 페이지가 많고 엔터프라이즈 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앰버JS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프레임웍들은 서로 장단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많이 사용자들이 가장 개발자들이 많이 쓰니까 리액트를 우리는 리액트를 배워야 되고요 익스프레스를 가장 많이 쓰니까 익스프레스를 배우고 있죠 플라스크를 하든 코아를 하든 페스티파이를 하든 여러분들이 그냥 정해서 쓰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런 프레임웍들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랜던 에이크라는 개발자가 1995년도에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바스크립트라는 명명을 바꿨죠 이름을 바꿨는데 자바스크립트 역사는 재미있지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제가 별도의 팁&토크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ECMAScript 5가 나오면서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의 표준이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제이커리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발전에 제이커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HTML DOM을 제어하는데 가장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사건은 2015년도에 ECMAScript 6입니다 우리가 ES6 Harmony라고 부르기도 하고 ES6라고 부르기도 하고 ES2015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진정한 펑셔널 랭기지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명령용 코딩도 할 수 있고 선언적 코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 되면서 자바스크립트는 비동기 넘블럭 아이오라고 하는 비동기 방식의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콜백 헤리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명령용 프로그래밍을 했던 C++이나 자바 개발자들이 자바스크립트로 넘어오면 힘들어 했던 부분들을 어싱크어웨잇 이라고 하는 ES8 에서 들어온 어싱크어웨잇 모듈 때문에 많이 편해졌죠 그래서 점점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많아지게 되고 업계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2018 2019 2020 매년 새로운 기능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현재 2021 ECMA 스크립트 12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는 뭐 리프레이스 올 같은 편리한 이제 유틸리티성 모듈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향을 봤을 때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거의 완성된 언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iOS 에서 이제 오브젝트 C 를 쓰지 않고 스위프트를 쓰고 있는데 스위프트도 스위프트나 C샵이나 뭐 이런 언어들도 자바스크립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가지고 발전되고 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제대로 배우기 에서 다룰 내용들은 처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VS 코드를 설치하고 세팅하는 처음에 자바스크립트를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세팅을 해 놓고 써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이해 엔진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바를 배우게 되면 자바 버철머신 이라고 하는 JVM을 먼저 배우죠 JVM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야 자바스크립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좀 힘들지만 아마 이 과정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이해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뒷부분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지니까 힘들더라도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함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시간으로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객체지향 그리고 배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타입스크립트를 배우게 될 거고요 타입스크립트를 배우면서 노드JS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 다음 리액트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강 한강 잘 따라오시면 정말 제대로 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